여기는 낭만과 추억이 깃든 수도권 천혜의 소래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산물산업꾼 수산명입니다. 갑진년 청룡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는 시청자분들 모두가 대박하시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소래복우 난전시장인데요. 이곳이 지금 이전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늘 온김에 수산물, 지금 판매되는 수산물이 뭐가 있는지 시세는 어떻게 됐는지 둘러보고요. 뒤쪽에서는 이전은 언제 하는지, 이전부지가 어느 장소를 이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낙지 봐라. 낙지가 많네요. 두 마리 만 원이요? 네, 두 마리 만 원이요. 싸우기가 좋네, 크네. 꼭 죽은 거는요? 죽은 거기가 네 마리 만 원이요. 아, 네 마리 만 원이요? 이런 거는 머리만 떨어도 학습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낙지 크다. 물어만 하네. 원래 물어가지고 낙지. 한 마리 얼마씩이에요, 이거? 이런 거는 만 오천. 와, 진짜 크다, 저거는. 이런 낙지 없어요, 진짜로. 우리 집이 낙지가 커. 이거 2만 원이요, 3만 원이. 2만 원은 안 돼요, 아버님. 이거 드리면 됐으면 돼요, 좋지. 안 돼. 낙지 들어간 거. 낙지가 언제까지 나와요? 겨울, 겨울 낙지. 물이 돼. 2월까지는. 2월, 2월 되면 이제 끝나요. 2월 되면은. 이거 작은 거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세 마리 만 원. 제일 작은 거. 요거랑 저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요거 그다음 거는 요거 두 마리 만 원. 두 마리 만 원. 그다음은 세 마리, 2만 원. 세 마리, 2만 원. 그다음은 만 원, 그다음은 만 오천 원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와, 진짜 크다, 이거. 사이즈가. 네, 진짜 문어 큽니다, 문어 큽. 그렇죠, 그래요? 꽃게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7만 오천 원. 네. 꽃게는 지금 얼마씩 판매되는 거예요? 암게는 2만 오천 원이고요. 특혜는 큰 거 2만 원, 작은 거는 많은 거예요. 아, 암게 지금 알들 짐 있어요? 아, 그럼요. 암게는 지금 꽃게 들어갈 차량이 들어가요. 꽃게 이제 거 없어요.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꽃게 어장 정리하고 이제 낙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낙지들이 많은 거예요. 남의 형은 밀 줘라. 예. 야, 이 소라도 진짜 크다, 이거 참 소라. 예, 참 소라예요. 소는 얼마씩 판매되는 거예요? 소는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이거 왜? 이거 생물이에요. 3세기는 뭐야? 배를 까지 짓고 있어. 네, 3세기는. 예, 3세기는. 우럭은 이거 얼마씩 판매돼요? 큰 거는 3만 원이고 작은 거는 그냥 2만 원. 작은 거는 2만 원 키로 해? 어우, 이거 이거 살아 있네? 네, 살아 있어요. 이거 한 채발 얼마짜리? 이거 2만 원. 2만 원짜리? 그거까지? 네, 다 해서 썰어야 돼요. 어, 물봄이네요? 네. 이거 만 원. 이거 만 원이래? 아이고, 살았다, 살았어. 여기요. 자,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 복 많이 받으세요. 낙지다리 드네요, 낙지다리. 야, 낙지가 진짜 많다. 우와, 여기 뭐야, 건조하던데?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박대에 간잼이 말린 거예요. 간잼이 말린 거예요. 오시마, 5마리 2만 원짜리까지. 다, 5마리 2만 원이요? 네. 요게? 네. 우와. 2만 원짜리, 5마리 2만 원. 5마리 2만 원, 5마리. 네, 5마리. 2만 원. 2만 원. 2만 원. 아니, 다름을 잘해야 돼. 지금 요거 갑오징어, 요거 얼마씩 판매하시는 거예요? 3만 원, 2만 원. 3만 원, 2만 원이요? 네. 얼음돔도 있고. 쥐까지 있네. 요거 체반당 얼마씩이에요? 2만 원, 3만 원. 2만 원, 3만 원. 얼음돔은 만 원. 요거 다 만 원씩이고요? 아주 그래요. 요거 키로 얼마씩 판매하세요? 쫄부가? 2만 원인데, 원래 2만 원인데, 마인스토로 선이면 만 원천 원씩. 아, 만 원천 원씩? 아, 아주 순지르르니까 먹음스럽네. 네. 감사합니다. 2만 원도 이렇게. 이건 아구죠? 네, 아구 꼬리. 아구 꼬리. 아구 꼬리. 키로에 만 원이요? 아구 꼬리 꼬리가 약속이에요? 간지미가. 간지미가 지금 먹을만 해요? 네. 좀 횟 썰어도 좀 질기지 않아요? 뼈가 억세지 않아요? 안 질기요. 아, 안 질기요? 아, 낚지가 진짜 많다. 만 원이요? 예, 한소꼬리 만 원이고. 예, 한소꼬리 만 원이고. 그거는 2만 원짜리, 그건 2만 원. 요거, 요거 2만 원. 한 마리가 2만 원, 한소꼬리 2만 원, 만 원. 한소꼬리 만 원. 놀래미. 놀래미가 다 있네? 이거 얼마씩 판매 하시는 거예요? 15,000원 들어와요 아, 킬로에 15,000원? 예예 킬로면 몇 마리야 들어가요? 얘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래요? 올리브가 워낙 잘나와가지고 네, 수고하세요 예 와, 여기 자리가 바뀌었네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셨구나 야채 가게가 들어있고 요건 국물 내기 좋겠네요 네 요건 얼마씩 판매돼요? 만원에 반숙거리 넣어주고 반숙거리 넣어주고 이 건어물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두 대빡에 만원이에요 이 두 대빡에? 네, 그리고 이거 더 드려요? 그 서비스로? 네 이것도 멸치도 한 대만에 만원인데 네 두 대빡을 드리는 거예요, 만원 사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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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지 들어가세요 낙지 근데, 사장님 여기 이전계획 있어요? 어디 저쪽으로? иты 다리 밑에서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아아 글쎄요? 이거 있었나? 이게 원래 짐지계 가스었는데 여기서도 아 저 12월 21분인데 이번 주 일요일 지나고? 그럼 내일 올해네 이번 이전은 임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바로 옆쪽에 교량 아래쪽에 장소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아직은 누가 살려줄까? 아 우리 처음 구멍원석에서 아직 공사 3대 본잖아요 그러면 이 그냥 교량 밑으로 전부 다 쓰는 거네요 이쪽으로? 네네 저쪽으로도 같이 쓰나요? 딱 저 앞에, 저기까지 아 전부 다? 임시예요 그때 임시?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다시 올려있던데 저기가 전에 구멍원석에서 일하면서 땅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거기서 보강공원석으로 갔었구나 네 그렇다 보니 임시로 딱 썼다 그냥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방문객이 있으신 분들은 위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